자 금일 뭐 HLB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주들 상당히 많이 찍어 눌렀는데 이 하락 이유가 뭘까? 요런 부분을 좀 보면은 첫번째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하락시키고 싶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란을 공격해서 하락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 하락폭이 좀 더 커진 그런 이유가 이란을 공격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방산업주들하고 반도체 관련 주들 그런 종목들이 이란 공격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 주들도 같이 약세를 조금 더 보였을 뿐이지 이 제약바이오의 하락은 그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하락이 좀 많았죠 외국인이 아침부터 많이 팔아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이유는 외국인이 그냥 팔고 싶어서 하락시키고 싶어서 하락을 시켰고 거기에 기관들도 장단을 맞춰서 같이 춤을 췄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이후 딴 거 없습니다 외인 기관이 이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올라 썼으니 조금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기선 제약료로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하락 이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이제 단기적으로 돈으로 그냥 찍어 눌렀다 그냥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러주겠다 그 정도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hlb 는 특별합니다 2020년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1월 3일 1월 4일 5일 6일 갈수록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5년 동안에 개발을 해서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승인 신청까지는 이제 3개월 길면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4개월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면은 카운트다운 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15년 동안에 개발하고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은 거죠 그것도 이 hlb 와 엘레바 입장에서 보면은 카운트다운이 3개월 아니면 4개월이 끝입니다 그것 다 하고 나면은 이 회사에서 할 것은 이제 다 하는 거죠 다 하고 그 다음에 공이 fda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베스트 오브 2019 에스모 선정됐죠 베스트 논문으로 자 그런 부분들 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장난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난이 맞습니다 이거 장난친 겁니다 장난친거 장 2020년 초반부터 이 상당히 이제 기분 나쁘게 시작을 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런 의도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요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 기선제약으로 외인기관이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 내려갈 거다 딱 그거 밖에 없죠 그래서 끌어내렸죠 자 이렇게 끌어내린 후에 이 언제까지 더 끌어내릴 거냐 그거는 뭐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많이 가지고 놀죠 거기에 개인 큰 손들이 외국인들이 눌러주고 공매가 눌러주면은 좀 싸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요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가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HLB는 적어도 HLB는 주가 방향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주가는 결국 가치의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올해 이제 FDA 승인 신청을 들어가고 승인 결과가 9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는 거죠 그렇게 날 겁니다 그렇게 나는 거고 항암시장 5년 내 2배 정도로 성장을 하죠 자 그리고 FDA의 항암제 신약허가 기준 완화도 항암제 개발 중인 중소제약사 인수합병 바람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FDA는 규모가 더 작고 시험기간도 짧으며 비용이 적게 되는 임상시험 자료만으로도 항암제 신약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죠 자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보험사들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는 항암치료 승인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항암제 확보 바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고 있죠 자 여기에 FDA 쪽도 지금 항암 쪽은 이 기준을 완화해서 암 환우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모든 데이터가 아주 좋습니다 OS 값만 조금 유의차가 좀 적을 뿐이지 실제로 OS 기간을 보면은 가장 길죠 그런 부분은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코빙턴에서 아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서제약 가치를 보면 되죠 항서제약 지금 시총 65조에서 67조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란이 딱 장착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만 판매하는데 이정도 올라왔죠 요렇게 올라간 부분 보면은 그전에 7조에서 놀다가 67조 됐으니까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약들 가지고 두 배 정도 주가 상승 기업가치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쳐주고 4년 동안에 이 리보세라닙을 제외한 항서제약에서 판매하는 약물들 주요 약물 매출 가지고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가 리보세란이 딱 장착이 되고 급변을 하죠 요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50조 정도 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위암 3차 가지고만 그런 거죠 자 이제 전세계 판매를 기준으로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는 거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가남부분이 있습니다 가남부분이 장착이 되면은 항서제약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남이 장착이 되면 전세계 가남부분은 지금 중국은 위암 쪽이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되죠 한 35% 되니까 나머지 65%는 이 HLB 리보세라닙이 전세계를 이렇게 판매를 하겠지만 가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중국 쪽하고 전세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세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을 보면은 이 HLB의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가 흘러간 주가를 보면은 요렇게 갔죠 그러면 HLB도 요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분위기나 정황이 다 그렇죠 FDA 승인 신청을 한 약물은 85% 정도 승인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프리엔디에서 리젝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 약물들이 신청되면 85% 정도 승인 허가가 난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S마스코에서 베스트 논문 선정된 약물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100% 100%면 요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난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1차하고 바로 1상하고 2상은 스킵되고 바로 3상으로 넘어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약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신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주가 뭐 좀 올라가다가 하루 떨어졌다고 이게 뭐 역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될 거였는데 뭐 사기 회사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완전히 그냥 아무 말 대단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팩트를 봐야 됩니다 팩트를 이 아파틴이 딱 적용하고 그대로 나오죠 주가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가남 위암 부분이 이제 3월 또 4월에 신청되고 연말에 승인되고 그 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은 아니면 올해 중에도 가남에 대한 이런 진행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겠죠 지금 3상을 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뭐 내년 중순 말 뭐 이 정도 되면은 이 가남 부분도 이제 얼추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겠죠 3상에 대한 그런 부분 다 나오고 나면은 또 FDA 승인을 위한 이 프리앤데이가 신청이 될 거고 이거는 희귀의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1년반에서 2년 걸린다고 치면 2021년 정도 되면은 결과가 다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21년도에 신청하고 22년 그리고 23년 쯤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니까 FDA 승인 나고 뭐 그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루로 가는 시간 보면은 번개 같이 가고 있죠 벌써 어영부욕 1월 3일입니다 벌써 1월 3일 이렇게 어영부욕 하다 보면은 2020년 1월 3일이 금방 올 것 같죠 지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루하지만 않으면 되고 겁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겁을 먹으려면 언제 겁을 먹어야 되느냐 리보세라님이 완전 가짜고 사기였다 이런 경우에 겁을 먹어야 되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암 환우들이 사서 지금 먹고 있죠 먹어봤더니 좋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잎 복용 후기 이렇게 나오죠 소자금 수수범을 발견 사기 이렇게 쭉 해서 봤더니 아파트잎을 구해서 3개월 복용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21일 3주 먹고 한 주 쉬었는데 7월부터 복용 전 CT 찍고 9월 초에 CT를 찍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폐, 대장, 소장 쪽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줄어들었죠 부작용이 구내염하고 설사 입 안에 뭔가 염증이 조금 생기고 설사가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지금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호중구 감소증 그런 부분이 좀 큰 부작용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부작용이 없기로 유명하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이런 팩트들을 봐야지 자신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죠 요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죠 본인이 원하는 시촌이 있을 겁니다 200조, 100조, 50조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요렇게 가든 갔다가 쭉 빠진다 올랐다가 쭉 빠진다 이렇게 가든 관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촌까지 오면 되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지루해하지 않아야 되고 겁을 집어먹지 않아야 되고 월터, 내 안에 월터가 깨어나는 거를 계속 밀어 넣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라고 계속 밀어 넣어야 되죠 상상 속에 강인한 정신력이 가진 정신력을 가진 그 월터만 계속 깨어 있어야지 된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은 잘 가고 있고 그러나 하루하루 잘 가고 있는데 되게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별로 오래 안 됐죠 고점 기준으로 딱 본다고 하면은 한 달,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두 달 하고도 한 일주, 2주 정도 됐죠 자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겁이 난다 혹시 아파트닙이 가짜 뭐 이런 거 요런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죠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회사에서 아무 이야기 없는 게 잘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서류 준비 한창 하고 있죠 10톤짜리 트럭 한 트럭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트럭 준비해서 FD 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그거 다 점검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주말은 즐겁죠 5% 빠졌지만 아주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더 내려오면 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단 말이야 좋았어 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말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겁니다 어떻게 가든 방향은 정해져 있죠 이 지금 뭐 눈치 보면서 뭐 메이저고 어쩌고 외국인하고 뭐 이런 눈치 볼 이유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죠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누가 사든 그 가치에 맞춰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뭐 블랙농이나 벵가드나 뭐 이런 뭐 지오드나 이런 데서 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뭐 나라 펀드들 노르웨이 펀드 프랑스 펀드 이런 데서도 들어올 거고 또 어떤 뭐 예를 들면 이 셀트리온의 테마색이 투자했듯이 이 그런 투자자가 어 또 크게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동쪽에 투자자 그런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의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이게 진행되는 현황이 잘 진행되면은 계속 이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나와 있죠 항서제약 65조 전세계판권 HLB 이제 5조도 되지 않는다 4조 얼마 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항서제약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 내에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은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잘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